오 잘 쳤다! 좋아 좋아! 들어간다! 자! 오 잘 쳤는데! 나이스 바디! 어 뻙커? 아니야x3 뻙커 넘어갔는데 와 키키 왼쪽으로! 해저드 아니야? 해저드? 해저드! 아유야. 갔어 갔어 갔어. 헤드웨어 소프. 잘하겠어. 그림도 약간 에어레이션이 있어서. 좀 쎄다. 어 뭐야. 좀 쎄다 쎄다. 통통통통. 쎄? 뭐야. 오 마이 갓. 괜찮아. 내가 딱 좋아하는 거리야. 2주차. 왔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저번주에 약간 우리가 트리플 보기로 해서 두터치한. 조금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죠. 괜찮아요. 어디에 좋았어? 이번주에 역전하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번주에 첫번째 월, 일곱번째 월, 첫번째 티샷은 개인전 미스 매치입니다. 기가 막히 있었어. 프로와 아마추어. 너랑 나랑? 아니죠. 화이트, 레드. 들고 나오셨잖아요. 파스리가 쉽지가 않아요. 파스리아. 파스리아. 그.. 로마연이. 쉬운 파스리아. 오와 잘 쳤다. 아니. 오와 잘 쳤다. 오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피나잇. 오 굿샷. 몇 번 아이언이야? 6번 친 거 같아. 어 맞아요. 6번. 가을이 6번 같아. 굿샷. 굿샷. 아 너무 긴장된다. 똘리죠? 아 진짜. 너무해. 이런 걸 왜 자른 거야? 그래도 파스리로 해놓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맞아요. 100원에 타면 피칭 정도 치는? 아니면 9번? 네. 그런 걸로 석주기인가? 8번 들고 왔는데? 8번? 8번은 뭐. 핀 왼쪽. 감독님 보구처. 아 그래요? 약간 쉬운 라인은 아니에요. 너무 왼쪽인데? 아 그래? 이렇게? 이 정도? 어 야. 어 야. 너무 괜찮아. 어떻게 벙커 빠질 것 같아. 벙커. 벙커 어려워. 아 큰일 났네. 한 번 다시 치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 진짜 오늘. 오빠 기가 막히 있어. 여기가 어려워. 이렇게 대부분 썼지? 응. 아 나 벙커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벙커 돼. 오빠.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요. 그냥 많이 치셔도 돼. 오 보기 하면 돼. 보기 하면 비길 수가 있어. 에? 뭐라고요? 아니 아니. 그게 뭐라고요? 보위씨. 저기 무슨 벙커이라고 그러죠? 웨이스트 에리아.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쳐? 그냥 벙커처럼 쳐야 돼요. 벙커처럼 쳐야 돼요. 웨이스트 뭐? 웨이스트 에리아. 그래서 여기 채 될 수도 있어. 아 채 될 수도 있는? 웨이스트 에리아. 웨이스트 에리아. 이거는 그냥 뒷땅 치면 돼. 뒷땅 치면 돼. 뒷땅. 열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살짝 열어놓고 뒷땅 치면서 땅 뒷땅 쳐. 체중 앞으로 가고 조금.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약간 앞으로. 그래서 뒷땅을 치면 돼. 오빠 지금 방향이 너무. 방향이 괜찮아. 그래? 오케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아주 잘했어. 정말 힘들게 한다. 잘했어. 보기만 하면 돼. 보기. 좋다. 파팅감이. 딱 한 번만 더 치면 되겠지? 잘 쳤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른쪽이 많지 않아. 버틸 수도 없이 진짜 좋다. 진짜 좋아. 거리감 저 정도는 좋은 거야. 들어가면 좋죠? 응. 오늘 이번 주는 짧게 치네. 너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냥 본대로 딱 치면. 근데 저 죄송한데요. 개인전인데 그거 놔주시면. 팀이잖아. 팀. 잠깐만. 오케이. 잘했어. 믿고 쳐. 예. 믿습니다. 그 퍼터가 뭐예요? 어디 거예요 퍼터가? 베티나르 듀오. 퍼터가 좋은 거. 퍼터가 좋다고? 퍼터가 좋아. 진짜 잘 맞았어. 나이스 보기. 감사합니다 오빠 너무 어려웠어요. 센터로 들어왔어. 나이스 파트. 나이스 파트. 한타 잡았어. 하나 나왔어? 하나 잡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언니 너무 잘 맞았다 저기. 진짜 잘 맞았다. 진짜 잘 맞았다. 여덟 번째 홀입니다. 우리 첫 주에 한타씩 잡으니까 두째 주에 또 한타 잡고 두 번째 홀 세 번째 홀 한타씩 줄이면 이제 10홀에서 역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먹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퍼썸. 프로의 티셔츠입니다. 오 좋았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연막 뷰로 티셔츠 하시면 됩니다. 아너는 저희죠? 네 그렇죠. 암 프로입니다. Catherine faze lovely. 추석 타게 기가 막힌 뷰네요. 아 너무. 너무 아름답다. 응. 날씨도 되서. 단풍이 들기 시작해. 저기는 돌이 되게 이쁘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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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때리네요. 약간 거북이 머리밖에 생겼어. 스피드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슈킹을 위해서 세게 쳤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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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m! 정말 딱 좋은 거린데. 어. 아 근데 잘 안 맞으니까. 팔에 번 치면 돼. 어? 어 괜찮아. 와. 와. 컷! 좋다 좋다.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핀 보고. 펜 보고. 펜커 들어가도 괜찮아. 오케이. 난 펑크도 좋아. 잘했어. 언니야 어디로 친 거야? 아니야 잘 쳤어. 잘했어. 언니야 어디로 친 거야? 아니야 잘 쳤어. 잘 친 거야. 잘 쳤어. 오케이. 잘했어. 아니 잘했어. 아이언이. 제대로 나도 똑바로 안 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여우 이거 넣으려고 그랬거든. 프로는 이거 먹으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팜 하나 할게. 이런 거 런닝 하는 거지 런닝. 런닝. 아마추어들은 런닝 해도 돼. 내가 현역 때는 약간 띄워서 갔는데 지금은 띄워넣은 못하니까. 아마추어? 아마추어 위에서 해주는 거야. 런닝. 아 나이가. 20m. 아 좋다 이거. 붙었다. 완전 붙었다. 와 나이스. 완전 붙었다. 1.5m에 딱 붙었어. 오케이 나이스. 잘 못 한 거야. 잘 쳤어 잘 쳤어. 아니야 원래 저기. 아니야. 한 4cm에 붙여야 되지. 아우. 이게 세상 어려운 나이거든. 능설에 딱 있는. 그렇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라인은 있어 보이는데. 나이도 있어 보이고. 막상에 치면. 응. 날이 더 흘러. 바로야. 안 보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바로야. 내가 딱 싸야 돼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오빠 나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하면서. 어. 아우. 굿 터치. 오고 오고. 이리 가.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자 잠깐만. 이게. 그림자는 지면 떨어지더라고. 그냥. 태풍 와도 안 떨어져. 태풍 와도 안 떨어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림자 아니에요. 태풍. 태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아깝다. 완전 일자 오케이. 시각적으로.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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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인데. 아 좋다. 나이스. 자 시간 없어 빨리 와. 오빠. 아우.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넥스플드의 박찬호홀이라는 곳이에요. 아 여기. 여기서 찬호가. 원원했어? 원원했어요. 진짜로? 일명. 아스팔트 샷이라고. 아 그치. 아스팔트 샷. 대단하지. 파이팅. 와. 와 잘 쳤어 또. 와. 와 잘 쳤어 또. 오늘 드라이브 너무 좋은데. 아주 그냥 막. 벙커 들어갔어요? 어 아니야. 벙커 안 그려가지고. 오케이. 여기 삭 들어오면서. 근데 오늘 컨텐츠 진짜 완전 붓이다. 아. 그냥 편하게. 응. 아 편하지가 않아. 편해 편해 편하게. 가운데 그냥 세게 쳐. 포쌈. 부드럽게. 아마추어 티샷. 허리 회전만 하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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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생도사. 떨렸다. 어디 있어. 있어 좋아 좋아. 있어 있어. 영우가 되게 좋아하는. 오른막. 긴 너프. 200m 샷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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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진짜 오늘 끝내준다. 영우가 좋아하는 샷이 다 나오네. 오빠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거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공을 못 보셨나 보네. 아 여기 있다. 있지? 오빠 어떻게 칠 수 있겠어요? 저 고구마. 5번 고구마 주세요. 5번. 고구마를 쳐 거기서? 밑에 많이 땅 있어. 고구마로 침대잖아. 고구마로 침대잖아. 괜찮아. No problem. 5번 고구마. 응 안 바뀌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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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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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구마로 찍어서. 가자.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보기만 하면 돼 우리. 보기. 아니야. 우리 파일 할 거야. 아니 보기만 하면 돼. 보기. 아 그래? 어. 원래는 아이언 쳐야 되는 건데. 너무 아이언. 다 쳐. 편하게 있잖아. 어. 편하게. 그러니까 그 캐리르는 110이라고. 거리가. 9번. 8번. 2단 2라서 다 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냥 편하게 다쳐. 그럼 이거 편안하게 칠게요. 편하게 다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이게 좀 있어. 언들레션이. 괜찮아. 아 또 어디 비치니. 땡겼어 땡겼어 땡겼어.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또 어디 비치니. 땡겼어 땡겼어. 오빠 안 돼. 안 돼. 괜찮아. 오빠 진짜 좋아하는 프로들이 기겁한다는 40m 몸껏.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아. 기쁨에 입 찢어지는 것 봐. 귀걸이. 너무 좋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치약 때문에. 52도 하고 60도 주세요. 왼쪽. 칼 쏘는 거. 아 좋아. 오르막.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타고 갈까요? 왜 이렇게 다 땡기지? 땡겨. 지금 여기 허리 하나도 안 쓰고 팔려만 쓰니까. 허리를 가야 돼. 오르막은 더 허리를 써야 돼. 아 진짜? 나 이렇게 돼서 그냥 팔려만 쳤는데? 팔만 썼어. 그래서 땡기지. 아 일단 딱 올라갔어. 컸으려나? 안 컸어 안 컸어. 그럼 좌측이야. 컸네. 아. 저 정도는 뭐. 어디 컸시지. 근데. 완전 뭐. 괜찮아. 감사합니다. 남 프로님에게 내가 또 실현을 줬어. 너무 어려운 셧이거든요. 어 진짜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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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너무 잘한다. 남, 여, 우. 남, 여, 우. 남, 여, 우. 안 좋아 안 좋아. 아 저런 거 현역계는 한 1m 안에 붙였는데. 그건 맞지. 왼쪽 좀 있을까요? 네. 좋아. 들어갔다 좋다 좋다. 들어갔다. 하. 야. 나이스. 큰일 날 뻔했어. 나이스. 우리가 운이 좋아요. 여기. 너무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어, 아쉽네요. 한 탓씩 한 탓씩 잡으면 되니까. 나이스. 아, 잠깐만. 4m 파트. 됐어? 조금 오른쪽. 이렇게? 대박이네. 나이는 영호 나이, 스트러그, 스킹. 이게 들어간다고? 아! 영호 오케이. 오케이. 아, 쉽다. 좀 들어 오른쪽. 기다려야 되는데. 아,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저번 주에 마지막 콜 안 그랬으면 재미없을 뻔했네. 뭐야, 이제 동사됐어? 동사됐어, 좋아. 봐봐. 괜찮아, 할 수 있어. 아, 나 아이언이 큰일 났네. 몸을 안 써서 그런가? 아... 자, 10분 홀. 자, 10분 홀. 자, 하포. 네. 저는 저 사이사이 집어넣는데. 아, 좁은데요? 투부나기가 쉽지가 않아. 아, 괜찮아. 어, 괜찮아. 톡 쳤네, 톡 쳤어. 우와. 아, 좋아, 좋아. 내가 진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를. 카트 옆에 발을 넣고 역세권 역세권 발보다 공이 조금 높이 있는 약간 아니야? 영호가 채를 뒤로 던지잖아? 그럼 대부분 다 죽는 거야 채가 이렇게 뒤로 날아가면 대부분 다 죽어 다이? 뒤에 있네 채가 다이 다이 야 다이 같은데 한번 가보자 괜찮아요 우리 분량은 충분히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잘 쳐는데? 그만 봐줘? 네 그만 봐줘 알았어 냉랭하게 그만 봐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어쨌든 예능이지만 골프 프로이기 때문에 맞아 전문가적으로 좀 쳐주는 것도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약간 볼도 잘 못 치고 말도 많이 하면 체력도 떨어지는 거야 진짜 진짜 사실 좀 마중들어 스태프들 먹는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좋네 130 메타 아니고 응? 볼 있대 공이 있어? 아니 공 없어 아 미안하네 아니 공 없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올리면 돼 우리 아웃 아 어려운 건 크다 좋았어 오빠 나 봐봐 A맨 에임 지금 딱 여기 카트 아 좋아 딱 좋아 이렇게 칠 거 같아?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뭐 하는 거야? 뒷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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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캥아 수캥아 아이고 수캥아 아이고 수캥아 나를 되게 힘들게 하네 아이 진짜 무슨 일 났나 봐 왜왜왜? 통곡을 해 지금 왜왜? 쳤어? 모르겠어 지금 우리 빈칭하는 사이에 뭔가 일어났어 뭔 일이 일어났나 봐 지금 나 넉넉하게 그냥 쳐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유튜브로 확인해야겠다 아 아 현장에서 이건 모르다 그니까 오 미안해 괜찮아 러프가 크다 근데 아 왜 아 언니 공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 그냥 물장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건너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나이스 아 됐어 오케이 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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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했지? 뭐했어? 하나 둘 셋 넷 포원 포원으로 버린 다치 어이 굿샷! 들어간다 이거! 어이 굿샷! 들어간다 이거! 라이다! 아이 좋아! 큰일 났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딱 좋아하는 4m 훈라이어가지고 나이스 보기! 어 3컵 이상은 봤어 좋다 이거 좋다 좋았어! 우와! 좋다 이거 좋다 좋았어!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이스 보기 잘했어 제가 남 프로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좀 시끄러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라이도 많고 막 잘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저희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들어왔어 아 우리 잘 비겼어 오케이 잘 비겼어 오케이! 오케이! 레비스 나이스 나이스 11번은 개인전 프로 대 프로 화이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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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멀다 표정관리 잘해주셔야 돼 175m? 야 진짜 기네 진짜 기네 아 이거 옷 너무 편한 것 같아 어 나는 옷이 너무 좋아 나한테 딱 시축성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그 텍스처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요 온단도 좋고 응 의외로 잘 어울려 그렇지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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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이언? 아니야 이거 우드야 우드인데 아이언처럼 생겼어 하하 프레셔가 있을 거야 아마 와 와 잘 치웠어 와 잘 치웠어 와 잘 치웠어 어 저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이쁜데? 와 와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와 이건 진짜 고샷이다 야 너 다시 가야겠다 하하하 우드? 소화로 다시 가야겠다 안돼요 보내지 마요 응? 우드가 왜 런이 없어? 아 중요하루 명호야 진짜지? 너무 잘 치지? 하하 우드가 왜 런이 없어요? 우드요? 응 그냥 작정하고 쳤어요 화이팅 어 잘 치는데? 우리 오빠 아 우리 우리 오빠 랜다 오빠도 잘 치면 되죠 우리 편이다 야 나인월로 그냥 친오빠가 됐네 이렇게 해야 게임이 쫄쫄해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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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미 와 잘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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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핀 완전 붙었어 아니 완전 붙었어 완전 붙었어 와우 내려와 안 내려와 이 프로는 완전 붙었어 아니 내려와 진짜 프로 샷 다들 둘이 같이 붙였었다 아 안 내려와 좋겠네 이야 멋있다 프로당 치는 거 같은 느낌이야 풀은 제 이게 네 거야? 어 이거 아 그게 네 거구나 쉽진 않다 나이가 그러네요 이거 한 번만 어 영호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 아 어? 키가 부러졌어 불기라기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지 마 약간 샤먼이 좀 있어 아 그래? 어 죄송해요 약간 샤먼이 좀 있어 미안해 그냥 풀어 의외로 그냥 잘 봐 파이팅 선생님 영호는 응 놀라고 칠 거야 나이를 다 보여주고 가보지 잘 쳤는데? 잘 쳤는데? 아 잘 쳤어 괜찮아 나이스 보딩 근영아 바로 너의 모습이야 이게 감사합니다 아유 아 멋진다 왜 저걸 어떻게 해? 어 30만 원 깜짝이야 깜짝이야 30만 원 어 잘 써 뭐야? 30만 원 어 야 30만 원 잘 쳤지? 어 잘 쳤어 어려운 거래요 좀 나깐 아 아 약해 아이고 아이고 아까 제가 그리는 베어 해서 친 거라고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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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워 괜찮아 아깝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바로 가면 몇 미터 쳐야 돼요? 페이드를 쳐야 돼요 야 남자는 지르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차이가 없다 페이드를 쳐야 되는데 아마추어 아니 그냥 바로 치면 돼 오른쪽으로 프로티샷으로 바꾼다 너 바로 쳐 어 나 바로 칠 거 같은데 여기 바로 넘어서 어? 프로티샷으로 바꿀까? 그러자 그러상 보여주자 막 이래요 어때? 아니 뭐 가있지 안 가있지 모르겠네 프로티샷 응 바깥 테니지? 자 프로티샷 아 파포 포썸 그냥 안 그냥 프로는 그냥 페이웨이를 치면 그냥 편하게 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스 오오 나이스 너무 4층인가? 아니 잘 갔어 잘 갔어 납댄 납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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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뭔가 잡아줘 저희 카트에 계신 분들이 아실 거 같아요 저기 왼쪽 뭐예요? 왼쪽 해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영웅도 해줘야 돼요 이제 저기 감독님 저기 그린 쪽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샷이야 뭐가 어려 이게 그린이 안 보이잖아 뒤에서 응 어려운 샷이야 저기 크림 엄청 많은데 저 앞에 밖에 없어요 이제 Stage ład 올라왔다 멋있다 잘했어 czenia 오보니 іть наком 많이 뒀는데 아니아괜찮아 sat 뱀 나오는데 저기 또 들어가셔. 성수 물려서 괜찮아. 벡터맨이라 뱀하고 싸워. 아니, 아니, 아니. 없으면 그냥 저건데, 오비인데. 왜요? 아니죠. 말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 벡터맨이 우리 편 아니네. 아, 케린이 우리 편 아니네, 진짜. 근데 말뚝 아니면 안 먹잖아. 어, 잘 쳤다. 잘 쳤어. 소리 좋아. 아, 나이스. 아, 그래도 좋아. 영업벌은 없어졌나? 아니, 저기 숲에 들어. 흠흠이의 질감. 흠흠이의 질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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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진짜 사나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니까. 좀 심각한 거야. 심각해, 심각해. 저거는 자연스럽게 허리춤에 올라간 거야. 그치, 어쩔 수 없이. 응. 영웅야, 진짜 사나이? 저런, 이런 데도 쳐보셨을까? 팍, 너치라는 거야? 어, 세게 쳐도 돼. 세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안 어려워. 어, 졌으면 뭐야. 잘 췄어. 잘 췄어. 죽었어? 아니야, 완전히 괜찮아요. 잘 췄어. 잘했어. 그냥 나 빼. 그치, 오빠? 가윙이 잘 췄 거야. 영웅 이거 넣을 거야. 그린에 넣을게, 그린에. 어, 진짜. 아, 잘 췄어. 와, 아니야. 잘 췄어. 잘 췄어. 스캣이 네가 되게 좋은 거리지? 네. 2.4m. 2.4m. 2.4m, 홍라이. 홍라이. 화이트했어. 5m 좀. 4m 좀. 4m. 좋다. 좋다. 아, 많이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좋았는데. 쎄. 풀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 그냥 제대로.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터탈 때 돼 꿇어. 잠깐만. 오케이. 안 돼. 아. 야, 또 넣을 수 있을까? 그렇지. 어? 밀렸어. 밀렸어. 괜찮아. 쏘리. 네. 스톡 잘했어. 내가 너무 세게 쳤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조금 밀렸어. 마통 쓰리고 프로암 팀전 패자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패자를 맞추신 분들을 추첨해서 적립금 포인트 3만 원을 드립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잘 추첨해서 적립금에 상응하는 분들을 모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마통 쓰리고 프로암 팀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나이스! 아, 그 쉿. 아! 아! 잘 쳤어. 고마워. 좋은가? 오, 들어왔어. 오, 땅락! 와! 나이스 보자. 아웃! 오, 땅! 와, 완전 잘 쳤다. 어, 아니야. 오, 클리어. 오, 진짜 나이스. 뭐야, 위글라고 했는데? 오? 견뎌 같다. 씻! 오, 좋다! 견뎌 같다. 씻! 오, 좋다! 와! 견뎌! 예진이 깨서 premise,